두고 가신 물건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. 풀 때까지 온 것입니다. 덮는 거구나 이렇게. 칫솔, 빈, 연도기 사업, 캡, 베네킹. 잠시만요. 아 이게 완전. 여기만 빨간불이 나오고 빨간 거, 파란 거, 보라. 라벨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끄고 산름돈입니다. 왜? 덕실 번호는 3,406호입니다. 김씨 가지그래. 3,406. 잠시만. 3,407. 지금 하우스키핑 중이시고. 저기요. 네. 잠시만요. 우리가 띵동 한 번 해주세요. 하우스키핑을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덕실 기업이 있습니다. 해운스키팅ASS 하우스케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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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지 않았어 까먹지 않았어 세 번만 오실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? May I come i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May I come in 아 깜짝이야 아 여기 운동장 아닌가요? 아닙니다 잠깐 나 지금 운동장을 본거 같은데 하우스케핑 드러기가 드렸던거 오마이갓 전망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? 너무 예쁘고 너무 좋네요 이게 지금 아이고 많이도 뭘 아이고 이거 뭘 이렇게 드셨대 뭘 이렇게 아이고 야 이거 쉬면은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 김서장 아이 김서장 아이 그 요즘 사업은 잘 돼가나? 아 뭐 나야 그렇지 뭐 아 오늘 뭐 타고 왔어 응? 오늘 뭐 타고 왔어 응? 나 저 요즘에 그거 타고 다니잖아 뭐? 말 말 타고 다녀? 말 했다고 다녀? 그 말 타고 하면 장갑필이 아니 아까 전에 내가 헬기 한 대 보냈었잖아 하아 왜 그거 타고 오지 그랬어? 나 요즘에 그 말이 말이야 어 말을 영 듣질 않아 말이 말을 영 듣질 않아 그 말 이름이 뭔가? 어? 소피마리아 소피마리아? 소피마리아 이야 대단하네 그 말이 말을 영 듣지 않는 그 말의 이름이 소피마리아 그렇지 자 자 상황극은 여기 자 그렇다면 이 방이 말이야 하하하하 이 방이 말이야 소파 체키라우 방석 수 체키라우 화장실 수 체키라우 아이고 이거 무지하게 크구만 방이 그냥 자 아이고 이거 아 이거 김영사 아 이거 김영사 지금 이 사과전장 지금 이 무슨 효정인가요? 예 과장님 바로 여기입니다 이럴수 아이씨 이걸 누가 이렇게 자 가만히 있어 아무도 움직이지 마 자 이거 지금 큰일 났어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어제 반장님 이게 뭔가 어제 반장님 일찍 퇴근하신 것 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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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자 이따 여기 들어오면요 우리 우리가 이제 순서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들어와서 두구간 물건이 있는지 점검 파손된 물품이 물품 체크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에 화장실용 세제 세제를 뿌려놓고 이불포 이불포와 베개 베개가 개가 어이야 어이야 어이잖아 베개 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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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베가 아이 아니냐 베는 아이 잠깐만 베개 이거 헷갈리네 베는 아이 써봐 베 베개 베 베개 베가 아이 하나 아주배 할 게 그게 아닌가?